안녕 이가입니다 이번에는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새로운 게임을 소개해드릴건데요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인데 이게 오버워치, 배틀그라운드, 포트나이트, 그리고 콜오브뉴티까지 다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임이에요 에이펙스 레전드는 타이탄4를 제작했던 리스폰사에서 제작한 배틀로얄 게임이구요 현재 국내 출시가 아직 안된 상태이고 해외에만 출시가 된 상태라서 한국 IP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배그라이트로 알려드린 VPN을 이용해서 해외의 IP를 통해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해외 IP로 변경을 한 다음에 오리진에 접속을 하면 검색을 할 수가 있구요 그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게임플레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버워치처럼 이런게 가능합니다 아이템 뽑기 오 레오 나왔어 내가 3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녕 수다 Sadly 네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한국사람이다. 안녕하세요 제가 봤어 나assen을 안겼어요 저희가 세 번째라서 잘 못해요 아 저도요 쩝! 쩝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아 한 팀이 있을까? 뭐야? 아 대박 나이스 잘하시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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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림은 떨어져 버리네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다행이네 어이가 없네 건물 안에 있나요 오 잡으셨네 살릴 수 있잖아요 오 손님 뭐 거의 이엉거리신다 어스카 바이킹 흐헅 야 살려줘 아니 나부터 아니야 팀이에요 팀 이거 이거 안 살려줘 아 연막타 와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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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1.1.2.1.1.2.1. 가야 되는데 들어가죠 무시하고 아우 아우 뭐야 이 버그 버그겠지 총이 안 바꿔지고 계속 저 스킬 써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게 아니니 그니까 시점이나 여러가지 시스템 오버워치랑 비슷한데 어 뭔가 배그의 그 배틀로얄 느낌도 물씬 나고 거기에 콜오브듀티의 움직임 섞여있네요